강명성 3호 이호기 위성 발사 성공 12월 10일 평안북도 철산군 소위 위성발사당에서 군반 로켓트 은하 3을 통한 강명성 3호 이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소위 위성발사당에서 군반 로켓트 은하 3을 통한 강명성 3호 이호기 위성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문화 텔레비전 위호소 등 주요 보도기관들을 정동원에서 반공화국 대결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남 군사실무회담 우리 측 단장은 이와 관련해서 1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방방법곡에서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정진군이 쉽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11, 서해 5개 성과 가까이 하고 있는 황인압도 일대에서도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한 거창한 대산물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정상적인 발파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 발파 소리에 놀란 남조선 괴뢰군부 호전방들이 우리 군대가 호사격 도발을 일으켰다고 상황을 날쪼하여 더들어내면서 그것을 부실로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는 주태를 벌였다. 성단탐지정보수단들이 가동되는 단단의 시대에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소위 위성발사당에서 운반 로켓 은하 3을 통한 강명성 3호 이호기 위성의 발사가 송금을 했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호기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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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